전부 다 존재입니다.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미와 우리 열두 제자들과 함께 나는 우리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. 한껏 이 열두 제자를 빛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열두 제자들과 성령을 향하라고 연속 이어지겠습니다. 박수 같이 함께 주님 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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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두려움과 모든 일을 저 흘리는 혼자 버리오며 주님 황화구 생각할 때 내 마음을 그 눈빛뿐이 넘치게 주님을 저와 하늘 너를 지치고 태양사와 하늘 주님 잘 부탁드립니다. 일어나 나 2. 1. sky 2. 1. 2. 4. 3. 4. 4. 4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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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